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보이시죠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아유 뭐 꾸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솔직하게 보여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공책들입니다 이 공책이 왜 이렇게 소피는 정리정돈이 잘 안되나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개발새벌 쓴 것 같아도요 알고 정리가 싹 다 이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공책을 더 들고 나온 이유는요 우리 밑빠진 독 메꾸기 하고 있잖아요 그 메꾸기 작업 중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못 드렸던게 있더라구요 바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이 공책들입니다 이 공책이 뭐 대단해 이게 공책 아무거나 그냥 동네에서 천원짜리 갖다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공책이 표현만 담거나 단어만 외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쪽이 아니라 우리 밑빠진 독을 메꾸는 그 핵심은 뭐다 그렇죠 나의 잘못된 점 나쁜 습관을 고치고자 오류의 폭을 점점 줄여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오답 노트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왜 이해를 못했었는지를 알게 됐다 뭐 이런 오답 노트들이 있는 거죠 전체 다섯 권이 다 오답 노트는 아니구요 다 용도가 있어요 이 첫번째 권은요 예 그냥 아이디어 공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대로 다 보여드리긴 그런데 예를 들면 요렇게 있잖아요 지금 요런 모습 그러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 그 문장을 적고 아 이 표현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거 여러분이랑 같이 나눠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번뜩번뜩 떠올릴 때마다 이런 아이디어 노트에다가 쭉 씁니다 이거를 이렇게 돌아보니 최근에 제가 쓴 것은 미국에 이제 세금 보고 시즌이 돼 가요 그래서 그 텍스 파일링을 할 때 주로 한국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영어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써 놓은 게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회계 감사 기간이 되면서 그 사인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건 또 뭘까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생활 속에 부딪힐 때마다 떠오를 때 고를 때 요런 공책에다 적어두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만약에 백신이 이렇게 뭐 세 가지 회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로 나왔는데 이게 백신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 치료제가 더 중요한 걸까 뭐 이런 저만의 일기 같은 거를 영어로 쓰고 아이디어랑 이런 거를 그냥 쓰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뭐 캐러고리가 이렇게 붙여진 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당장 오늘 할 일 뭐 이런 게 붙여져 있어요 이거는 아주 급한 건들 바로 보고 싶은 그런 일들 처리해야 할 일들입니다 영어가 생활 속에 내가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하루의 우선순위 일들도 영어로 자꾸 쓴다거나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굴리게 되죠 사람이 틀려도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알아맞추고 싶잖아요 맞는 표현을 찾아보고 싶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는 나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 노란 거는 뭐냐면 얘는 좀 거창해요 얘도 이렇게 우악 얘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잖아요 글씨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떤 광고를 보면서 쓴 거예요 사실은 광고 듣기를 해보면서 쓴 건데 이렇게 노트를 적는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거를 한 번에 다 또 외운다거나 제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외워서 팍 다 집어넣어서 다음에 써먹어야지 이런 심사안으로 막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알아들었는지 몰랐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눈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말을 해서 이 음성을 다시 듣는 확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또 글로 써보는 것이지 이거를 내가 100% 나는 외워버리겠어 이거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그 작년에 슈퍼볼 하면서 그 광고 듣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요 때 하다못해 여기 써져 있는게 정말 쉬운 여러분 there are 있잖아요 그 줄에서 there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there 아주 짧게 라고 여기다가 쓰면서 그래서 요 뒤에다가 제가 또 뭐를 썼냐면은 이제 니아 코너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there 이렇게 발음을 하다보니 한국인들에게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발음이잖아요 그리고 놓치기도 쉬운 발음인데 실제 미국인들이 말을 할 때는 뒤에 복수가 와도 there are 하고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there's there's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자꾸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공부를 한 흔적들이 있네요 예 이 빨간 글씨는요 뭐 틀리면 좀 어떻습니까 틀린 것도 있고요 중요하다 내가 잘못 들었었구나 뭐 이런 일기 형식으로도 뭔가를 써놨어요 여기 또 보니까 이게 써져 있네요 제가 되게 발음이 힘들었는데 사실은 발음보다 강세 쪽에 문제가 있었나봐요 그 단어 하나로 subliminally 라는 발음이 되는 애가 있어요 잠재의식 속 내가 모르는 순간에 뭔가 나한테 그런 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subconscious랑 비슷하다 뭐 요런 거를 이렇게 써놨네요 subliminal messages 이런 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여기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는 제가 affirmation 노트라고 써놨는데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affirmation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affirmation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는지 어떤 거를 정리하고 싶은지에 이런 일기이자 마음의 다짐이에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거를 쓰는데요 이 이유는 뭔가에 대한 의지나 열정이 막 샘솟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이 그 욕심과 열정의 그 중간 뭔가 그 균형이 흐트러져서 좀 나를 들복는 때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게 또 우리가 꼭 들복으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는 않고 그럴 때 저한테 필요한 게 그게 바로 명상 명상의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차오르는 막 이런 많은 생각의 격가지들이나 막 이런 욕심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욕심들 그리고 복잡함 이런 것들을 비워낼 때는 그 단 5분 10분 명상 아니면 뭐 기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또 마무리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쓰죠 그러니까 다짐이 난 이걸 해낼 거야 이런 다짐 아니고 오늘 뭐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이 정도를 비우자 이 정도까지 일을 마무리를 해놔야지 뭐 여기 하다못해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다 막 이런 거 써져 있어요 뭐 그래요 뭐 휴지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의 막 차오르는 이성들 머리에 꽉 찬 생각들을 가끔은 이런 거를 또 통해서 가끔 아니에요 매일이에요 매일 큰 포부를 갖고 하지 않고 사실 한 반짝씩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메꾸기 작업은요 아시다시피 나의 실수를 반듯하게 다시 잡아가는 거죠 이거를 하는 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처 내가 찾지 못했던 아니면은 그전에는 그게 큰일이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교정과 올바른 길을 찾아갈 때는 이렇게 눈에 자꾸 보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 표현 노트나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저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꼭 꼭 마련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걸 준비를 하셔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 제가 빠뜨렸던 준비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